일단 최고의 미녀가수입니다. 울산의 미녀가수이고 프로보다 더 프로다운 늘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즐겁게 해주시려고 늘 참여해주시는 우리 홍혜아 가수님을 초대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소리가 약해요. 손분 아직 많이 남아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에서 불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에서 불게 해주세요. 사랑이 미를 맞아요 사랑이 미를 맞아야는데 불어난 길을 보라 나 오랜지 왜 오랜지 하루가 알 수가 나 오랜지 제가 중간과 불어내되세요. 아 사랑 나 오랜지 사랑이 미를 맞아야 내 오랜지 내 오랜지 내 오랜지 내 오랜지 사랑은 내 오랜지 내 오랜지 아니면 내 오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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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비밀맞아요 사랑이 비밀맞아요 사랑이 비밀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비가 오고 있는데 비님이 오시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아시겠죠? 홍해아 홍해아 어쩔 시일고 홍해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나는 곡으로 뭐 매달리고 이런 거 하려니까 너무 비가 오는 바람에 간단하게 저는 세 곡으로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 분뇌음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려봐 주세요 자, 꼭 주세요 자, 이슈아 소주 편인지는 발톱하지 않아 어디에 말이 없느냐 달콤한 숫자에 치아수도 좋지만 넌 집에 가서 새벽에 가고 너 길을 그게 있어 우승을 가리고 저 생각같은 흰색을 가리고 방주한 흰색을 가리고 보습한 흰색을 살살 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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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